2009년도 사회정보처리기사 실기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비트의 이진수에 대해서 2의 보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2의 보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진수에서 1의 보수를 먼저 구하죠. 1의 보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2의 보수를 구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서 주어진 변수를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n 이라는 배열이 나오는데 m비트의 이진수를 보관하는 배열입니다. 바이너리의 약자구요. oon 이것은 배열 b에 관한 1의 보수를 보관하는 배열입니다. tn 배열 b에 대한 e의 보수를 보관하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1의 보수는 1스 컴플로멘트라고 해서 그래서 o를 썼구요. 2의 보수는 2스 컴플로멘트라고 해서 t를 쓴 겁니다. n은 지금 8비트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비트수를 나타내는데 8을 보관하는 변수로 되어 있고 j는 이진수를 보관하는 배열의 원소를 나타내는 첨자인 변수로 사용하겠다. c는 1의 보수에서 2의 보수를 바꿀 때 캐리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리를 보관하는 변수 그래서 캐리가 있으면 1 없으면 0 그렇게 변수를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순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원본호 괄호가 어디있는지 먼저 볼까요? 여기에 1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있습니다. 2같은 경우는 변수겠죠. 값이 아니고. 왜냐하면 n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3도 마찬가지죠. 3, 4,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5개의 숫자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를 보게 될 건데. 먼저 순서대 전체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용할 변수와 값을 초기화시키구요. 자, 이 부분을 보니까 판별식 조건 기호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반복이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반복이 이뤄지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j1, j는 j 플러스 1, j가 n보다 크면 n보다 크면 그만두죠. n보다 크지 않으면 반복합니다. 자, 이게 아까 변수에서 j는 이진수, 1의 보수, 2의 보수의 배열의 인덱스 원수를 접근하기에는 인덱스를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1부터 n보다 클 때까지 자, n은 또 8이라고 정했네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냥 8을 써도 되죠. 자, 1비트부터 2, 3, 4, 5, 6, 7, 8비트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뭘 진행하느냐면 o, j, 그러니까 1의 보수죠. 1의 보수. 각 비트마다 1의 보수 값을 집어넣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이게 1의 보수를 구하는 거죠. 이진수 빗값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미 값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미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1의 보수를 구하고요. 따라서 이 뒷부분에 오게 되면 이제 2의 보수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2의 보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2의 보수를 구할 때도 보면 자, 이 흐름선을 한번 잘 볼까요? 이제 여기에서 쭉 오죠. 쭉 내려와서 j가 0보다 크냐 j가 0보다 크면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 j가 0보다 크지 않으면 t를 출력하고 끝납니다. t라는 게 e의 보수죠. complement, e의 보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는 e의 보수를 계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의 보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툴수 컴플로먼트에다가 e를 집어넣고 t, j 값을 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앞에서 구했던 1의 보수 값 그 해당 비트에 1의 보수 값이 c하고 같으면 어떤 변수에 0을 집어넣고 이 부분이 있죠. 이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변화시키고 맞지 않으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런 패턴들은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변수의 값을 먼저 정하고 그 조건이 맞으면 변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값을 유지하는 패턴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t, j의 값을 기본적으로 1로 한 다음에 어떤 조건이 맞으면 0으로 바꾸는 주로 이런 알고리즘에서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캐리죠. 캐리를 1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 비트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캐리가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는 캐리를 아마 정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본호 2로 표시된 부분하고 지금 풀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 O하고 원본호 5하고 이 J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E의 봇을 구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8비트죠. 그러면 B8 O8 G8 이렇게 될 텐데 1의 보수에서 2의 보수를 구할 때는 최하위 비트에서부터 최상위 비트로 캐리를 감안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T8부터 T1까지 가기 때문에 만약에 J를 처음자로 쓸 경우 J는 8부터 이게 N이었죠. 8부터 1까지 움직이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2의 보수를 구할 때 아마 J에 관해서 최하위 비트부터 최상위 비트로 가는 부분이고 그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좀 지저분하게 됐네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1의 보수 2의 보수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수가 있습니다. B라는게 있는데 예를 들었습니다. 최상위 비트 B1 최하위 비트 B8 수로 되어있구요. 1 0 1 0 1 0 0 0 이렇게 되어있구요. 1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각각의 자리를 반전시키면 됩니다. 1은 0으로 0은 1으로 이게 1의 보수죠. 1은 0으로 0은 1로 자 이런식 2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2수 컴플레멘트 2는 어떻게 2의 보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1의 보수에 1을 하나 더하는 겁니다. 1을 하나 더하기 때문에 1조의 덧셈이 되는건데 최하위 비트인 여기 이제 이게 5 8 8번째 비트죠. 얘하고 이제 1이 더해지는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캐리가 되는 형태가 되는건데 더해서 1, 1 더하니까 2진수를 계산합니다. 1, 1 더하니까 캐리가 하나 생기고 합이 0이 되죠. 10진수는 2지만 2진수는 1, 0이죠. 다시 1하고 1하고 더하니까 역시 1, 0이 되죠. 1하고 1하고 더하니까 1, 0이 되죠. 0하고 1 더하니까 1 더 이상 더할게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죠. 따라서 이게 2의 보수가 되는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여기 1의 보수와 2의 보수 사이에서 독특한 규칙이 나옵니다. 임의의 자리에서 i번째 비트 그러면 5i 2의 보수도 i번째 비트 그러면 ti 자 그렇게 놓고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oi 값이 0일 때 oi 값이 0일 때 그 아랫자리에서 올라온 캐리가 0이면 2의 보수는 더하는거죠. 그러니까 0이고 캐리가 없는 상태 이건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죠. 만약에 0이고 1이면 2의 보수는 1이고 캐리는 없고 바꿔서 1하고 0이면 똑같죠. 그런데 1하고 1이면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죠. 1하고 1이면 10진수로는 2지만 2진수는 1 0이래서 2진수의 그 2의 보수는 0 그 다음에 상위 비트 바로 상위 비트 올라가는 캐리는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규칙을 보시면 어떤 규칙이 벌어질까요? 2의 보수인 t값은 어떤 규칙이 있냐면 0 0일 때 0 0 1일 때 1 1 0일 때 1 1 1일 때 0 자 어떤 규칙일까요? 어 이 1의 보수인 이 오아이하고 오아이하고 새로 올라온 이 캐리하고 값이 만약에 같으면 0 0 같거나 1 1 같거나 같으면 0이 되죠. 만약에 다르면 1이 됩니다. 0인 경우와 1인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새로운 캐리 상위 비트로 넘어가는 캐리 같은 경우는 언제 1이 되는가 하면 여기 1의 보수하고 방금 밑에서 올라온 캐리가 둘 다 있을 경우에만 1이 됩니다. 이 두가지 규칙을 염두에 두고 다시 순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와 같은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진수 BN 그 다음에 1의 보수 ON 2의 보수 TN이 선언되어 있고 자 N은 전부 8 비트니까 8로 정했습니다. 사실 여기 8 8 8 처음부터 정해놓은게 깔끔한데 일반화시키기 이렇게 썼구요. 자 J는 1부터 자 1의 보수 O OJ는 어떻게 합니까? 반전시키죠.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나요? 0은 1로 1은 0으로 따라서 1 빼기 B J 1을 토대로 2의 보수 2의 보수 구할 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하위 비트부터 해서 캐리를 감안해서 상위 비트로 올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N값 8부터 시작합니다. 이 8이 지금 여기 나오는 J J J J J J J J번째 비트를 의미하죠. 여기 J는 8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상위 비트로 가니까 J는 J-1 감소하면서 만약 그게 0보다 크면 1 비트까지는 반복을 하고 그게 1 비트까지 다 끝났으면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진수의 2의 보수를 출력하라 이런거죠. 자 캐리가 최하위 비트의 캐리를 1로 잡았습니다. 자 TJ는 1로 잡았는데 만약에 OJ하고 C하고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OJ하고 C하고 같으면 1의 보수 1의 보수 가 1일 때 만약 캐리도 1이고 0일 때 0이면 자 이 경우에 TJ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같으면 얘는 항상 0이 된다고 그랬죠. 이 경우에 TJ는 0이 되고요. 이 경우가 아닌 경우는 TJ는 항상 1이 됩니다. 이 시점에 오면 TJ가 1인 경우와 0인 경우가 만나게 되는 거죠. 여튼 TJ는 이렇게 정해지고요. 자 새로운 상위로 올라가는 캐리는 어떻게 되나요? 캐리는 OJ하고 C하고 둘 다 1인 경우에 TJ가 0이 되는 경우 되는 대신에 새로운 캐리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OJ하고 C하고 둘 다 1일 때 1, 1 자 곱하기죠. 1 곱하기 1일 때만 1이 되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캐리가 되는 거죠. 어느 하나라도 0이면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답이 다 나왔네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진수의 원래의 값 1의 보수 2의 보수 에 대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값을 정해서 J는 1부터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M비트까지 8비트까지 반복하죠. 뭘 반복하냐면 1의 보수를 구하는데 각각의 비트마다 1빼기 이진수값 이렇게 해서 1의 보수를 구하고요. 2의 보수는 하이비트부터 하죠. J는 1부터 J를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상위비트로 가면서 J가 0보다 큰 동안에는 반복을 합니다. 만약에 1비트까지 다 끝냈으면 2의 보수를 출력하고 끝내고요. 2의 보수를 구할 때 최하이비트의 캐리가 먼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2의 보수와 새로운 캐리죠. 2의 보수는 1의 보수하고 캐리가 똑같을 때 1, 1이거나 0, 0일 때는 0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1이 되도록 정했습니다. 새로운 캐리는 1의 보수와 캐리가 둘 다 1일 때만 새로운 캐리가 발생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사회정보처리기사 실기문제에 대한 풀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2. 2. 5. 5.